OK, I'm now I'm doing the beautiful girl getting phone number. 연락처를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코스튬이 어떤지 한번. 뮤직비디오 샤마스! 자꾸 밑에를...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아, 시선이 자꾸...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운해? 구독했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안녕하십니까. 우체육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저령 김용수입니다. 자, 저희 저번에 유부라랑 같이 4개에서 저쪽 피자 먹방. 댓글로 달아주시면 지는 사람이 유부라고 터렴. 둘 중에 한 명이 풀파티에 가서 미녀의 연락처를 받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파티에서 레슬링복 입고, 미녀의 연락처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헬로윈데이. 헬, 헬로윈. 그래서 제가 뭘 입고 왔냐면, 사업이 포스팸을 하고, 미녀에게 연락처를 따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100% 줄 것 같거든요. 안 줘. 아, 진짜 준단 말이에요? 어. 또 애가 이제 또 한 사람이 6만 정도 되니까 모르겠지. 어느 정도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 더 얹힙시다. 뭐로. 데이트를 하기. 그거 좀 할 거야. 번호는 뭐, 어, 저 터렴인데, 저 촬영 중인데, 번호 좀 주세요. 이거 봐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주작이지, 이러면. 머리 좋네. 데이트로 합시다. 데이트로 하는 게 딱 나올 것 같아. 아, 너무 빡센데. 하핀 모자 갖고 왔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 마이크 든지?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 재미랑 즐거움이라면. 어? 저 하나 이렇게, 어? 아, 야야야야야야. 네? 네? 저는, 저는 레슬러입니다. 여러분들, 가보시죠. 다시는 갑니다. 아, 이게, 어, 어, 상당히 매우, 어, 매우 창피한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 네. 오, 네. 오, 네. 와, 여기 나가네요, 제가. 여기를, 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예스. 거의 인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죠, 지금. 네. 인생에서 요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네 됐네요 저기 뭐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슈퍼맨 오늘 네 안녕하세요 아 구독자입니다 어 진짜요? 어 구독자 오늘 마리오 코스튬이네요 네 저는 오늘 하빕 코스튬입니다 하빕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마리오 한번 찍어볼게요 마리오 한번 찍어볼게요 아 옆에 여자친구분이시군요 네 멋있으십니다 제 의상은 좀 어떤 거 어떠십니까? 평소에 보전 의상인가요? 아 그렇죠 거의 이렇게 인싸죠 지금 지금 근데 큰일난게 겨드랑이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나 레슬링 자세 잡아야죠 아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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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제가 지금 여기 1층에 왔습니다 1층에 아 1층에는 아 제가 친한 형님 원희 형을 만났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분장은 어떤 분장입니까? 저 오늘 비광 비광? 비광 12 12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신발을 리뷰해드리고 어 또 채널명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원희 또사님 자꾸 사고 리뷰합니다 예 여기 지인이고요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냥 촬영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근데 엄청 이쁘신데 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저는 의류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류요? 어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싶어요 아 어떤 컨텐츠로요? 저는 옷 갈아입는 거 옷 갈아입는 거 옷 갈아입는 거요? 깜짝 놀랐어요 옷 갈아입는 거라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모자랑 이 옷이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 코스튬인데 어떤 평가 한번 해주신다면 어 어 잘 어울리세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이런 모습으로 그 코리안 파이터 박희영을 받았습니다 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유튜브도 너무 잘 보고 있고 네 우리 형수랑 다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어 그러니깐요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놀았으면 좋겠네 네 합입이야 뭐 합입! 오늘 합입이에요 오늘 합입? 레슬러 합입 어 레슬러 합입이구나 네 합입 파울컵 차고 아니 안찾어 파울컵 차고 아니야? 안찾어 안찾어 왜 이렇게 안찾어 형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우리 형수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진짜 즐겁게 보거든요 다음에는 또 형수 채널 나와서 제가 레슬링 강강 한번 당하는 걸로 해갖고 어 진짜 형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많은 구독 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아 형도 이거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미녀의 연락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찾어 안찾어 형 갈게요 네 미녀의 연락처만 따면 됩니다 자 집으세요 저기 저기 천사 우리 천사 천사요? 천사야 천사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난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할거에요 아 아 그래서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요 무 죽음 아 아 아 아니 모르겠는데 아 아 아니 아 아 아 한국어? 제 러시아? 러시아? 네 하에이프 훈련 왜? 시베리아 뭐 이름? 마리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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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넬?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정말 좋아요 네, 네 오늘, 오늘 오늘 제가 지금 지금 아름다운 여자 받는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네 몇 살이야? 아... guess what? 27? 예, 27! 아, 사실 32 32 아, 아, how old? 23 23살이시래요 마리아 23살 어, 마리아 어, 마리아 어, Can you give me your phone numb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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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수 있어요 연락처를 줄 수 있어요 저랑 밥이나 뭐, 차 한잔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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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컨셉이 어떤 컨셉이죠? 저, 겨울왕국 엘사입니다 Do you wanna build a stone? 이거, 이거 뭐, 식사 정도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라는 명목 하에 연락처를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아, 아니요? 야, 너가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안 좋아 잠깐 주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일러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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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희롱당했어요 나 방금 성희롱당했어 야, 나 방금 성희롱당했어 엉덩이 치고 도망갔어, 여자가 저 분홍색 분이죠 제가 혹시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오늘 부끄러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 네 저희도 굉장히 부끄러운 옷을 입고 와서 아, 이건 완전 섹시하신대 예쁘가요? 네, 오, 완전 섹시하신대 오, 섹시하신대 제 채널명은 털형이고요 털이 나가지고 털형이고요 털이 나가지고 털형이고요 어우, 얼려요 아, 그렇죠 코스튬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말티즈 정말? 나는 약간 너무, 너무 센데? 레슬러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예요 제가 어, 진짜요? 아, 원래요? 저 격투기 선수고 레슬링 선수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레슬러 아, 제가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미녀의 연락처를 받아오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어, 성공할 때까지 받아오는 거예요 아, 미션 실패 미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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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공 못 할 것 같아요 아, 성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또 누구요? 어, 아프리카 BJ 어떻게 되시죠? 핑뮤 핑 뮤 핑뮤님 핑뮤님이신데 어떤 컨텐츠 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애교성 아, 여캠 여캠 분이시구나 네 아아 자, 오늘 할로윈데이잖아요 네 네 무슨 옷 하신 거예요? 저요? 이거 코스튬이 뭐냐면 코스튬이에요 모자이크 처리는 되나요? 모자이크는 저는 항상 컨텐츠를 할 때 네 이 옷을 입고 해요 아 자꾸 밑에를...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아, 시선이 자꾸 아, 네 자꾸 지금 네 저 아까 어떤 여자분한테 엉덩이 한 대 맞았어요 아, 네 갑자기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저 이걸로 한 대 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걸로요? 네 자세를 잡아주시면 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 자 살살, 살살 살살 아 네 핑뮤님 어떤 코스튬이 있으세요? 아, 저는 경찰 복장 경찰? 네, 네 누구 잡아가시려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사실 오늘 어떤 컨텐츠냐면 네 미션이 있습니다 무슨 미션이요? 미녀의 연락처를 따기 아... 심폐! 아니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실패야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세번 저희 시청자분이 95%가 남자에요 저분 연락처 아 야 유그로한테 지다니 여와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털론보다 좀 낫습니다 유그라와의 미션에서 제가 연락처 따기 미녀에게 연락처 따기 실패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솔직히 말도 안돼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하잖아 그냥 다 줘 연락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번에 봬요 나 옷 좀 빨리 입자 땀내수 너무나 땀내수 너무했어 땀내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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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내수 너무나